광주 남구가 공직자의 소명을 주제로 직장 교육을 실시했습니다. 그런데 강사가 지난 4월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강훈태 전 광주시장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최선길 기자입니다. 광주 남구가 한 달에 한 번 꼴로 실시하는 직장 교육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. 공직자의 소명을 주제로 한 이번 교육의 강사로 강훈태 전 시장이 나섰기 때문입니다. 강 전 시장은 지난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. 남구청 직원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. 광주 남구 내부 게시판엔 논란이 있는 인물을 강사로 썼어야 했느냐는 문제 제기부터 다음 강사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을 추천한다는 조롱 섞인 댓글까지 달리는 등 성토가 이어졌습니다. 김병래 남구청장은 강 전 시장 시절 광주시 직소 민원실장을 지내는 등 국회의원 시절부터 최측근 인사로 분류됩니다. 더욱이 강 전 시장은 남구에서 두 차례나 무소속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됐을 만큼 조직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. 남구청은 강사 선정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. 직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강의를 하게 되겠느냐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 강훈태 전 시장님 같은 경우는 여기 국회의원도 여기 마셨고 우리 전 시장님도 하셨고 누구보다도 우리 남구의 사정을 잘하고 계시고 장관을 지냈다는 이유로 남구는 강 전 시장의 강사료를 90만 원으로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KBC 최선길입니다.